정의권으로 세미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메인 첫번째 배너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원하시는 세미나를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강신청을 누르신 후에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주시고 디플로마 신청 여부를 선택을 해주세요. 디플로마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 청구 디플로마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디플로마 유형은 참고 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디플로마 유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강신청을 누르신 후에 결제방법 아래 세미나 이용권을 선택을 해주시고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세미나 정의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세미나 합정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셨으면 세미나 신청이 완료된 거고 세미나 취소는 이틀 전 요청 부탁드립니다.